안녕하십니까. 조달청 토모환경과 김성환입니다. 최근 간이종심제 입찰 과정에서 균형가격 산정 시 입찰 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에서 제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심사 대상 제외 사례에 대한 안내입니다. 첫 번째로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례입니다. 해당 화면은 입찰자가 제출한 비드 산출내역서상의 도급금액입니다. 그러나 시설공사 입찰서 제출 시 입찰 금액을 비드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 상의하게 입력하였습니다. 두 번째로 산출내역서상 세부공정별 직접논무비 단가가 조사내역서상의 세부공정별 직접논무비 단가에 100분의 80미만인 사례입니다. 이 경우 역시 입찰 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자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 세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례입니다. 산출내역서상의 각 항목별 PS 금액이 물량내역서상의 재료비, 노무의 경비, 각 비목별 금액과 다른 경우 그리고 안전관리비 등이 조달청에서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른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해당 화면은 조달청에서 배포한 비드물량내역서상 고정비용인 안전관리비 항목입니다. 그러나 입찰 시 제출한 비드 산출내역서에는 해당 금액이 조달청에서 반영하도록 요구한 금액과 다르게 작성되었습니다. 조달청에서 배포한 입찰 내역 작성 프로그램이 아닌 시중 프로그램에서 비드 파일을 작성 저장한 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균형가격 산정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균형가격 산정 시 심사 대상 제외 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.